경향신문 경향신문에서 새로 만든 팟캐스트 왕언니 유인경의 직딩 119의 진행을 맡은 유인경입니다. 저는 우리 신문사 최고참 여자 기자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생활이 30년 가까워서 직장 왕언니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20살 넘은 20대 중반의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신문기자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정말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도 듣고 저 역시 풋풋한 제 생각에 풋풋했던 24살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50대 직장인이 되기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 시가전까지 겪으면서 직장생활을 30년 차에 맞아듭니다. 특히 제 딸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해 오는데 지금 21세기인데 직장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은 어쩜 이렇게 발전도 지나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알고 가슴이 아주 답답해지더라고요. 우리 경향신문사에서는 알파레이디 리더십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파걸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당당하고 심지어 체력까지 좋은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젊은 여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학교의 반장이나 학생회장 자리를 요즘은 대부분 여학생들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육군사관학교 등 급녀의 문이 풀리면서 여학생들이 삼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수석을 차지하는 사례도 많고요. 사법고시나 외무고시 등에서도 여성들의 놀라운 합격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던 알파걸들이 그 똑똑한 알파걸들이 온갖 눈에 보이는 제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들 혹은 또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유리천정을 깨기는커녕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장생활에서는 야근이나 초과근무 등의 육체노동보다는 감정노동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직장생활에서 할 때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걸 그러죠. 뭐가 안녕하냐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상사나 혹은 또 후배와 아주 미묘하고 사소한 감정적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직장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20대 직장 여성들의 조울증 환자가 아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답니다. 멀쩡하던 여성들이 직장에만 가면 조울증 환자가 된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남자가 아닌데 대머리를 걱정할 만큼 탈모가 심해서 고민을 하는 여성들도 많고요. 미혼인데도 산부인과 질환을 앓는 여성들도 아주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직장생활이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스트레스를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만 해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또 실속을 생기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세르르 샌드버그라고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왔었죠. 자신이 편했던 린이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여성들은 성공하려는 의지를 가져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나 그리고 그동안은 성공, 출세 이런 게 남성들의 전매 특허였다면 이제는 여성들도 당당히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의지만으로 또 되려는지 이런 게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30년 직장생활의 내공과 또 제가 만나본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사례들 또 제가 읽었던 수백 권, 수천 권 될 겁니다. 여성 관련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사연을 읽고 그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직장도 다 다른데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고 제가 그 상사 찾아가서 때려주거나 야단치거나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정답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처 가보지 못한 세계 혹은 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많이 가본 선배의 입장에서 그건 조금 위험하다. 또 대한민국의 사회 통념상 그런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주인 것 같다. 혹은 이제는 좀 머물거리지 말고 좀 저질러라 등등의 조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줍지 않은 충고는 절대 못 드립니다. 충고란 그동안 잘 싸운 우정에 대한 배신이란 말도 있고요.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지적과 충고라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몇 분이 보내준 사연을 들어보고요. 다음에는 고민을 추려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대해서 또 심도미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성들을 초대해서 남성들이 보는 여성 직장인들 남성들과 잘 소통하는 법 등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는 각종 애관들 정말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책에도 안 나온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저 유인경에게 메일로 사연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메일은 앨리스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헤매고 있다고 해서 앨리스를 지었는데 alice at 골뱅이죠? 경향닷컴입니다. kyunghyang.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목을 직딩 119 고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더 눈에 빨리 띄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앨리스 골뱅이 경향닷컴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하고 그렇지만 정말 갑갑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조금 고맙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한테 몇몇 분이 소개해준 사연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연은 25살의 나이를 밝히기만 한 직장 여성의 사연입니다. 새내기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밝혔는데요. 우리 팀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막내입니다. 우리 팀에는 남자 선바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은 출근해서 거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데 그 시간만 다 합쳐도 2시간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저에게 맡겨질 할당량을 끝내기 위해서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일만 합니다. 그런데 정시 퇴근을 하려 치면 그분들은 아 이제 일 좀 해볼까? 라면서 저녁을 먹고 와서 일을 하자고 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쳤습니다. 일 안 하는 선배들 어떡하죠? 담배만 피고 정치만 하는 남자 선배들이 너무 싫은데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일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요. 남성분들의 경우에 여성분들하고 일하는 사이클이라든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담배를 핀다라는 핑계로 그때 흡연실로 들어가서 주요한 직장 내 정보를 나누면서 여성들이 직장의 주요 정보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좀 여성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직장 생활에서는 얼마나 일의 효율도를 높이나 얼마나 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네라도 중요하지만 상사들이 멀리서 볼 때는 누가 직장에서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직장의 직장인도 여성은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가면 저 여자는 직장일은 후딱후딱 해버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가정생활을 사회생활한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낮에 약간 빈둥거리더라도 밤새 버티고 앉아서 야근하는 모습을 보인 남성 직장인들에게 성실하다. 사람이 진득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성이랑 똑같이 담배 피려고 하고 늦게까지 이제 저녁 먹고 해볼까 라고 하는 패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팀장만이라도 그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느 속도로 어떤 내용을 일하고 있는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팀원 선배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할 동안에 나는 이만큼 일을 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이 제일 간과하는 건 뭐냐면 중간 과정을 보고를 안 한다라든가 적절하게 자기 생색을 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일을 했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못하는데 남자 직장인들이 이렇게 좀 체질화되어 있어서 이만큼 하고도 오늘 뭐 일 안 하라고 힘들었어.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팀장님 저 아까 걸어쳐 갔다 왔는데요.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중간 과정 보고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냥 묵묵히 앉아서 완벽히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어요. 라고 내미니까 위에 상사나 동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빨리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데이트를 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결론이라고 할 수 없지만 또 각 회사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팀장한테 자신이 얼마나 성실히 오전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떠날 무렵에 정시 퇴근을 할 때 뒤통수 땡기지 말고 아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까 좋은 일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잘 일을 처리하고 나갔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뭐 이분이 담배를 피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 남성 선배들이랑 같이 가고 벤실에서 저도 같이 피워요 이러고 달려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나요? 사내 실정은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되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적절히 슬쩍슬쩍 아니면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5살이시면 동안 직장생활 1, 2년 차 정도 됐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많으면 30년까지는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거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남자들이 너무 싫어 여성들만 일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페이스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남자랑 여자랑 사이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실속을 차리는 거죠. 이걸 잘 판단해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두 번째 사연은요 역시 미혼 녀석이시고요. 나이는 27살이신 분입니다. 미미씨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미미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직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 상사들 중에 아이를 이유로 일찍 퇴근하거나 일을 미루는 상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육아를 주로 주부들이 담당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다 도맡아내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상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자고 저도 또 아이를 키워봤고 임신 출산 과정도 거쳐봤지만 이게 참 잘못하면 남녀 갈등이 아니라 여여 갈등을 일으키도 하고요. 또 여성성 선배라서 여자분들을 너부럽게 이해해 줄 것 같아도 오히려 여성 상상 안 된 경우도 많고 같은 여자끼리니까 내 심정을 후배가 이해해 주겠지 해도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여성이어도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27살 미혼 여성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이를 핑계로 직장일을 태만한다거나 나 좀 먼저 갈게 그리고 근무 시간 잘 안 지킨다거나 혹은 회사에 나와서도 하루 종일 우리 애가 어제 어땠어 우리 남편이 어땠어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어머 숙제했니? 밥 먹었니? 라고 사생활과 직장생활을 구분 못한 여성들은 굉장히 민폐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또 정작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다 보면 아이가 열이 펄펄 난다든가 혹은 뭐 무슨 학부모 간 회의가 있다든가 이런 데 있는데 지금 21세기에서는 직장일만 하느라고 안 가고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일이 아니기도 해요. 그리고 무슨 여성가족부에서도 요새는 제도를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탄력이 있는 근무제를 실시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일이 그 여성 선배들이 아이 핑계로 가버린 바람에 도맡아 하신다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 조금은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서도 지금의 각오대로 완벽하게 직장 내는 생활을 충실할 수 있을까 그때도 내가 나 조금 아이들 먼저 갈게 이해해줘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뭐 집에 가서는 엄마지만 회사에선 직장인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좀 심할 경우에는 선배님 저도 일이 좀 힘든데 뭐 그럼 다음에는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일을 해서 좀 소통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 사람의 입장은 갑이 의리 되고 의리갑이 되기도 하고 양지감지가 되고 좀 미운이 기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휴 저 아줌마 얄미워 어휴 저 선배 정말 짜증나 라고 탐만 할 게 아니라 언젠가 저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는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전적으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좀 게으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분의 가장 눈꽃아나운 선배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자격지심상 해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요. 저도 후배 여사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일을 떠나버렸을 경우에는 저 혼자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서 투덜거린 적도 있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끼리라도 좀 연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다음 사연은 사립학교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30대 초반의 선생님이랍니다.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째인데 학교에서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1년간 다 쓴 선생님이 아직 아무도 없네요. 저는 아기를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서 1년을 다 쉬고 싶은데 다른 여자 선생님들은 6개월 만에 쉬고 다시 출근했더라고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1년을 다 쉬려니 눈치가 보인다. 또 그렇지 않으려니 아기 돌보는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뭐 절박한 사연인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된다는 기쁨과 행복 또 아이를 또 낳아서 저출산 국가에서 애국을 한다는 거는 정말 개뿌리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법에 권장된 쓰라고 돼 있는 권리조차도 못 느끼는 게 한국 현실이긴 한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은 다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쓰셔야죠. 선생님이 열심히 직장 생활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직장 여성들 특히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이 써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6개월만 쓰고 다시 출근했다고 해서 똑같이 6개월만 쓰라는 법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는 1년 다 쓰라고 돼 있잖아요. 눈치 여러분들이 눈치만 갖고 뭔 우리 인생생활에 이익을 주던가요. 더구나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다른 직장처럼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럴 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직장과 달리 대리교사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 눈치를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아무도 아직 안 썼는데 어떡하죠? 라기보다는 제가 최초로 1년을 다 쓴 권리를 다 활용한 그런 선생님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1등 1등하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지금 상담해 주신 선생님이 1년을 다 쓰셔야 다른 후배 여자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1년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눈치 보이고 꼭 왜 내가 이런 거 십자가를 져야 돼? 선고자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쓰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죠. 저만 해도 우리 많은 여자 선배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가신 덕분에 무임 승차에서 얻은 권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아마 쓰신다면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후배 선생님들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1년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쉬라는 의미는 아니죠. 1년을 못 쉬고 육교에 나오는 분들은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어린이 하루 종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장 나와서 대우접 받고 신선한 공격살이 훨씬 더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임신을 해서 그만두고 아예 전업집으로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1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엄마로만 지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고 좋았던 시간이 1년 동안 아이에게 모유수유하고 이유식 먹이고 아이와 대화 나눴던 그 시기이기도 하고 그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딸의 20대 중반이 됐지만 제가 유일하게 큰 소리를 치고 쓰이는 게 너 1년 모유수유했거든 엄마가 직접 이유식 먹였거든 이런 거죠. 그리고 초기 1년 동안에 아이가 어떤 사람이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초기 양육자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라면 가장 좋겠죠. 물론 친정어머니나 아니면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아이를 잘 돕아주실 분야 문제가 없겠지만 다 개인 사정일 거고요. 마침 이분은 대신 애기를 봐줄 분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마땅한 권리를 당연하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의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주신 분도 33세의 여성 직장인입니다. 저는 벌써 직장생활 7년 차에 접어들어서 어느덧 과장이 되었네요. 아직 싱글이지만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팀장이에요. 팀장이 여성인데 결혼을 안 했고 무지무지하게 워커홀릭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들이 자기만큼 일만 하지 않는 건 사실 불만을 갖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툭하면 야근해. 결혼 준비나 개인 사정은 전혀 이해를 못해주니 답답합니다. 지금이야 그렇다 쳐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더 걱정이 되네요. 결혼해서 아이라도 또 생기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야근을 자주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벌써부터 머리가 짖근짖근 아픕니다. 우리 워커홀릭 팀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골드미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40대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캐리어 오머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연히 그분들은 왜 골드미스가 됐겠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됐겠고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하니까 결혼 대신에 아직은 직장을 선택한 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워커홀릭 여자 상사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이 이분만이 아니죠. 여성분도 그렇지만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 직원은 자기 상사가 이런 골드미스 여성 팀장인데 주말에도 같이 브런치 먹자 그러고 공사를 구분 못해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워커홀릭 팀장도 여성인지라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팀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가장 중요한 일상 결혼생활 앞두고 조금만 선처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팀장인데 상사인데 쿨하게 이해해 준 척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앞으로의 문제는 이러면 좀 어떨까요? 이분이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면 각계각층의 인맥을 동원하셔서 이 여성 팀장을 남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잘 발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이 여성 팀장도 똑같은 과정을 밟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취향인지 잘 파악해서 각계각층을 동원해서 좀 애인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면 소개팅이라도 자주 시켜주는 것 해서 일 워크홀릭에서 좀 벗어나서 좀 사랑에 빠진 여성 팀장이 되도록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은 또 그때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지금 고민상담역에서 가장 신상이 편해지시려면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일하는 것은 전혀 제가 민폐를 끼치지 않겠지만 조금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사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성을 소개시켜줘서 열혈에 빠지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죠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너무 일만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젊은 여성들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뭐 이런 케이스 스크립 같은 거로 좀 책상에 던져주면서 팀장님 일하시다가 골병 들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험 많이 드셨어요 좀 쉬세요 그리고 뭐 영화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이런 거 주면서 조금 다른 길로 시선을 좀 빼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냥 이분은 잘 안 베끼기 때문에 성격을 바뀔 것보다는 우리가 이분의 환경을 바꿔주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9살의 여성이 보낸 고민입니다 직장생활 3년차입니다 후배들도 들어왔지만 아직 저는 우리 부서에서는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잘하신 부름도 하게 되고 또 선배들 눈치 보냐 힘이 듭니다 한 번은 저희 부장이 부서에 간식으로 사과가 왔다면서 깎으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굳은 얼굴로 깎았지만 은근히 속상했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좀 나서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팀의 후배들도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막내 노릇을 해야 되나 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휴, 제 고민 이해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 신문사도 그렇고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기수감은 매마다 채워지기도 하지만 어느 부서는 팀장급인 차장만 다섯 명 있는 곳도 있어서 40살에도 굉장히 막내둥이 취급받는 부서도 있어서 아마 그거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기성세대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3년차의 막내인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마음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80세에 가까운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제일 어린 분이 백일섭 할아버지였는데 70세대 백일섭 할아버지도 80세대 이순재 선생님이 오시니까 아주 꽉 뜬다게 형님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서진 씨도 거기 짐꾼 노릇을 했는데 43살의 총각도 다른 젊은 탈렌트들한테는 굉장히 선배일 텐데 기꺼이 짐꾼 노릇을 하면서 완전히 사동이나 아이 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열받아 하면서도 아주 기쁘게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서에서는 막내시라면 피할 수 없으면 좀 즐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내가 지금 사과 깎으러 왔어? 커피 타러 왔어? 카피하러 왔어? 이런 말씀을 하실 충분한 자격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과를 깎는 일 선배들한테 커피 타주는 일 혹은 복사를 하는 일 이런 아주 쓸데없는 일 사소한 일 내 성공이나 일과는 아주 본질과 상관없는 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어떤 자양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묵묵히 하고 난 다음에 후배가 들어오면 기꺼이 또 후배에게 인수인계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3년, 5년, 10년까지 가겠습니까? 당분간이라도 좀 아, 즐거운 마음을 하자 내가 뭐 자원봉사활동 가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는데 사내에서 봉사활동을 하자 그리고 즐겁게 사과를 깎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도 정말 맛있는 사과가 주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좀 바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은요 아주 톡톡 튀면서 일 잘하는 후배들도 인정을 해주지만 이렇게 아, 예, 제가 깎을 때요 제가 깎을게요 아, 커피 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싹싹하게 구는 후배들에게 훨씬 더 정이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사가 좀 더 나은 부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경우에는 나랑 같이 일 안 할래? 라고 데리고 가는 어떻게 보면 스카웃해 가는 그런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생활은 꼭 내가 맡은 업무만 서류상의 업무만 실적상의 업무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요 사과도 깎고 쓰레기도 버리고 물통도 비우고 이런 일을 통하는 것이 직장생활이에요 3년 차 좋을 때입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첫날이어서 일단 제 이야기만 전해드렸습니다 아까도 거듭 강조했듯이 저는 뭐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HR 담당하는 인사 담당가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어서 오로지 제 경험과 내공에 의한 아주 완벽히 편견에 사로잡힌 제 개인 의견만 했으면 일단 고백성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게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사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팟캐스트의 제목이 직딩 119인데 119 삐뽀삐뽀 소리를 울렸지만 정작 제가 응급차가 와서 약이나 처방전을 제대로 못 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은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첫 회여서 제가 굉장히 버벅거리고 해결책도 미흡했고 또 여러 가지로 미습한 점이 많았지만 다음에는 좀 더 멋진 답을 전해드릴 거고요 저 유인경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셔서 좀 더 심도 깊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연들을 전해드리도록 약속합니다 팟캐스트 직딩 119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유인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